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이 살짝 기운다 라는 책입니다. 나태주지음 로아그림 RHK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울적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날씨 탓에 신드렁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별 이유 없이 허전하고 맥이 빠질 때도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바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도중에 문득 느낀 지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잠시 쉬어주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나태주지음의 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함과 행복의 온기가 묻어있는 시를 들으시고 마음의 안정을 조금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비둘기를 사랑하고 초롱꽃을 사랑하고 너는 애기를 사랑하고 또 시냇물소리와 산들바람과 흰 구름까지를 사랑한다. 그러한 너를 내가 사랑하므로 나는 저절로 비둘기를 사랑하고 초롱꽃, 애기, 시냇물소리, 산들바람, 흰 구름까지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꽃잎 아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런다. 꽃이 지고 있다고, 꽃잎이 날리고 있다고, 비단옥깃에 바람이 날리고 있다고,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사랑한다고, 사랑했다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고. 전화를 걸고 있는 중, 바람이 부는 날이면 전화를 걸고 싶다. 하늘 맑고 구름 높이 뜬 날이면 더욱 전화를 걸고 싶다. 전화 가운데서도 핸드폰으로 멀리,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오래, 오래 잊고 살던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사람을 찾아내서 잘 있느냐고, 잘 있었다고, 잘 있으라고, 잘 있을 것이라고 아마도 나는 오늘 바람이 되고 싶고, 구름이 되고 싶은가 보다. 가볍고, 가벼운 전화 음성이 되고 싶은가 보다. 나는 지금 자전거를 끌고 개울길을 따라가면서 너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중이다. 자화상 어려서, 어려서부터 먼 곳이 그리웠고, 멀리 있는 사람이 보고 싶었다.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모여 가늘고도 긴 강물이 되었고, 일생이 되었다. 때로는 나무가 되고 싶었고, 이름 모를 꽃이 되고 싶었고, 하늘 위에 두둥실 구름이 되고 싶었다. 그런 헛된 소망이 나를 키웠고, 나를 이끌어 노인의 날에 이르게 했다. 이제 내가 그리운 사람이 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덜어는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흰 구름이 좀 되어보고 싶은데, 그런 소원이 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나도 모르겠다. 다시 중학생에게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여행자에게 풍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도 풍경이 되려고 하지는 말아라. 풍경이 되는 순간 그리움을 잃고, 사랑을 잃고, 그대 자신마저도 잃을 것이다. 다만 멀리서 지금처럼 그리워하기만 하라. 뿌리의 힘 쓰러진 꽃도 함부로 밟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꽃이 필 때까지, 꽃이 질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뿌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줄기와 이파리는 또 얼마나 울고 불며 매달리고 달래며 그랬을 것이냐. 우리는 비록 몰라도 아주는 모른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2편과 저편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2편에서 세상을 구경하면서 살 때가 있고, 세상 그것이 되어 살 때가 있다. 세상을 구경하며 살 때는 건너다 보는 세상이 부럽고, 세상이 되어 살 때는 세상을 구경하며 살 때가 그립다. 그러나 두 가지 세상 모두가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살 뿐이다. 새로운 별 마음이 살짝 기운다. 왜 그럴까? 모퉁이께로 신경이 뻗는다. 왜 그럴까? 그 부분에 새로운 별이 하나 생겼기 때문이다. 아니다. 저편 의자에 네가 살짝 와서 앉았기 때문이다. 길고 치렁한 머리칼, 검은 머리칼. 다만 바람에 날려 네가 손을 들어 머리칼을 쓰다듬었을 뿐인데 말이야. 너 때문에 근심은 사람을 나이 들게 하고, 슬픔은 사람의 살을 마르게 한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 때문에 그런데 이걸 나는 어쩌면 좋으냐. 애인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이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뜨끔하던 이름이 있었다. 얼굴까지 붉혀지던 이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모를 일이다. 먼 길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구름이 보기 좋은 날 머리 위에 깍지 베개를 하고, 의자에 기대어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묻는다. 지금 뭐 하세요? 나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야. 나에겐 쉬는 것도 일이고, 자는 것도 일이고, 하늘 보고, 구름 보는 것도 일이야. 그러하다. 나에겐 날마다 책을 보고, 글을 쓰고, 강연하는 것만 일이 아니고, 노는 것도 일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일이란 사실. 일찍이 알았어야 했다. 더구나 너를 생각하고, 너를 사랑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란 사실. 맑은 날 하늘과 하늘에 뜬 구름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 가끔 나는 좋은 말, 특별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막 하지 마십시오. 제 곁에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면, 제가 그 말을 훔쳐다 싫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욕을 하는 줄 알았다가, 듣고 보니 자기의 말이 좋다는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니, 오히려 즐겁게 웃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시는 너의 것이 나의 것이고, 또 나의 것이 너의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상통하면서, 유쾌하게 주고받는 그 무엇의 세상인 것이다. 이렇게 시집 마지막에 쓰셨는데요. 차 한잔 드시면서 읽으시면, 아마도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쁜 꽃그림과 함께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보석 같은 언어를 마음속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